안녕하십니까. 이 차량은 2013년 8월에 출고되는 2013년식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 97,777km. 숫자가 너무 좋네요. 성능기록부 받았을 때 주행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판매금액 720만원.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. 2013년 8월 20일 출고 2013년식 주행거리 97,777km.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초화재로 되어 있고요.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초화재 통해서 AE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앞쪽에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단순술이 있음 사고 없음 해서 이제 단순교환 3개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. 안에 골격사고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던 차량입니다.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루이 없고 냉각순우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. 차량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면사진, 후면사진, 후방센서, 전면측면, 전면측면 사진, 엔진룸, 주행거리 97,783km, 하이패스 룸밀러, 운전석, 조수석, 열선시트, 통풍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운전석, 전동시트, 뒷좌석, 열선시트, 전동접이 사이드미러, 일반 크루즈 컨트롤, 버튼시동 스마트키, 열선 핸들기능, 트렁크, 휠 타이어 상태도 너무나 깨끗해 보이네요. 앞뒤 다 너무 깨끗해 보이고요.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2013년 8월에 출고된 2013년식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. 9만 7,777km 판매금액 720만원. 7이 5개나 들어가네요. 이 차량 구매하시는 분한테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